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다른 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네. 문제가 많이 되죠. 특히 SNS. 알고리즘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또 이제 취향 저격을 해줘야 또 많이 팔리고 많이 보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참 사회적으로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해지는데 이제 확증 편향이 뭐다라는 것 정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많이 들어요. SNS가 나한테 그런 것만 띄워준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띄워준다라는 것도 알고는 계실 텐데 이거를 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윤영 교수님이랑 저랑 이 부분을 쓸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확증 편향은 이쪽에서는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 끝판왕 같은 거예요? 깰 수 없는? 대장은 너무 옛날에 쓰던 말인가요? 네. 옛날입니다. 네. 얘가 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편향이 얘부터 시작하거든요. 확증 편향부터. 끝이 자 시작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확증 편향을 완전히 극복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확증 편향을 굉장히 심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깨는 건 아마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확고하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막건 틀리건 가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도나 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확증 편향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태도나 의견의 형성이 끝나버리면 여지가 많이 줄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의심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책에 악마의 변호사나 사전 검시라는 걸 썼던 건데요. 저는 그냥 레드팀이라는 표현도 되게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돼? 이런 증거도 있던데.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고 옆에서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생각을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의심해 보고 이러는 게 쉽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여당이 있으면 야당처럼 견제해 주고 이런 존재가 또 필요한 거긴 한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여야가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견제가 되거나 균형이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싸우고만 끝나고.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서는 약간 또 그게 필요하다. 머릿속에 레드팀. 네. 레드팀이 필요하고요. 본인이 물론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훨씬 좋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왜 참모진도 꼭 예스맨만 두면 위험해진다라고 하고. 그럼요. 아닙니다. 때로는 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참모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거네요. 그리고 참모는 한 명만 있으면 역시 위험합니다. 여러 명의 참모가 있는 게 좋고요. 여러 명의 참모 얘기를 다 들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외에 메타인지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객관화를 해서 좀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 이상으로 메타인지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기억이 이거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또 하거든요. 실제로 정확한 내 기억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희망했던 거, 바람을 가졌던 게 마치 기억처럼 떠오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투표를 할 때나 정당을 보고 그냥 기호만 보고 난 무조건 이 당이야가 아니라 정책을 비교해보고 그때그때 저는 다른 선택을 또 하거든요. 스윙부터시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록 조금 더 좋은 결정과 판단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보면 약간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겁니다. 세게 말하고 어디서 자기 주연 세게 말하고 유튜브에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많이들 봐주십시오. 조회수를 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역시 매운맛이 통하는구나.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런 게 순간적으로 시선을 끌 수는 있죠. 그런데 기억에 남지지 않거든요. 와이스트리트는 기억에 오래 남는 영상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약간 저희는 순한 맛입니다. 매운맛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편향돼서 한쪽 사람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 메타인지 말씀하셨으니까 메타인지가 진짜 좋은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내가 무언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의 메타인지 말씀하신 거고요. 직원들한테 지시하실 때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지시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점검해보시면 본인의 메타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시하실 때 직원들이 반문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또 이제 저랑 직원들의 입장이 많이 갈리겠네요. 저는 최대한 좀 많이 의견을 묻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따를 때도 있고 속된 말로 제가 이제 개무시한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서 이제 콧방귀를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피디가. 자막에 그렇게 달리는 거 아니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 맘대로 하면서. 그래도 의견은 많이 묻거든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고 특히 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시간의 차이요? 예를 들어서 지시하실 때 뭐 이틀이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지시를 듣는 직원은 이틀 가지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프로젝트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메타인지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나는 이걸 이틀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오늘 이거 편집하러 되죠? 네. 또 하나가 결정을 앞두고 감정을 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일반적으로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세모 하겠습니다. 세모. 세모.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지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한 4, 50년 전까지는 감정이라는 용어 자체를 연구자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예 연구 대상도 아니다. 네. 그건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연구자가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정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감정이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논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정은 필요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심지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혹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가 이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 금방 결정할 수 있고요.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정이 더뎌지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고 싶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고 싶다. 이거는 좀 어떻게 맞는 표현인가요? 괜찮은 표현이죠. 그게 이제 감정이 그쪽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싫어하는 상사의 유형 중에 하나가 우유부단하는. 빨리 결정 못 내리게 해주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결정을 못 내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직원들의 감정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어떤 감정을 경험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결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 보는 비슷한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우유부단한 거랑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어떤 감정을 느낄지 잘 모르면 툭툭 찔러보고 결정을 못하고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잘 살펴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직원들은 답답해지는 거죠. 아니 왜 계속 간만 보고 있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럼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조금 빠른 결정에 아니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물어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거든요. 의외로 쉬운 거예요. 혼자 고민한다고 안 나오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진급을 하신 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보신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대부분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판단하기 어렵겠죠. 부장은 처음이고 사장이 된 것도 처음이고 그때 그냥 물어보세요. 차라리 물어보면 훨씬 좋아합니다. 답은 좀 의외로 쉬운 곳이 있었네.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죠. 내가 이런 걸 모르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처음 아는데 어떻게 다 압니까? 창피해할 수도 있고 막. 네.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물어봐라. 이거 역시 질문인데. 특히 이제 왜?라는 질문. why?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저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why에 대해서 why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why, 왜가 있어야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할 수 있다고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을 오래 한다는 거고요. 네. 왜?를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진짜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러면 그 일을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속할 수 있다. 만약에 그냥 어떻게만 알려주잖아요. 어떻게만 알려주면 그 어떻게가 통할 때는 괜찮은데 그 어떻게가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죠. 중간에 막혀버리면 포기합니다. 안 되는데. 그런데 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쭉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보거나 물어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인가요? 어떤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90%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정의를 내리는 데 사용하겠다. 뭐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저희도 책에 그 얘기를 썼는데 59분 동안 문제를 이해하는 데 투자하고 1시간이 있다면? 네. 나머지 1분을 문제를 푸는 데 쓰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천재라는 거죠. 농담이고요. 그만큼 왜?라는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거는 일반인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문제를 받으면 혹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에 자꾸 뛰어드세요. 뛰어든다라는 게? 그거를 해결하려고 바로. 네. 그런데 그러면 놓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서 이거 왜 해야 돼? 질문 자꾸 던지고 왜는요.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계속 던지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아 단계별로. 한 번에 했다고 딱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또 왜?라는 질문은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던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시를 했는데 자꾸 왜 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한테 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계속 질문했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안 좋은 선생님.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장난치는 줄을 오해하셨을 수도 있겠고 해서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하면 서로 안 좋으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던지시고 본인이 그 질문을 자꾸 해보면서 대답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스스로가 또 대답을 해보면서 그걸 찾아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많이 배워보고 싶은데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스톱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고스톱이라고 하면 조금 뭐하고 고스톱 시스템. 뭐 지금 다들 떠오르시는 그거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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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고. 그다음에 스톱. 그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무언가를 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네. 무언가를 멈추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행동.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 운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안 좋은 버릇이 있어서 이걸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그 행동을 그만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고스톱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만 그렇게 들어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또 계속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스톱 시스템도 그렇고 스톱 시스템도 그렇고 가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이럴 때 시동 걸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먹고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모아서 나 이거 할 거야. 혹은 이거 멈출 거야. 이거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고스톱 시스템을 가동할 때는 그걸 가동해야 된다면 좀 몸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고 그다음에 푹 쉬고 뭐 이런 상태일 때가 좋습니다. 뭘 하기 시작을 할 때는.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날 밤 새셨어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쉬시고 몸이 좀 괜찮아졌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피곤하실 때 하시잖아요. 그럼 거의 실패하거든요.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걸 다시 가동하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 또 안 좋은 기억만 생기고. 오히려 몸 상태가 좋을 때 그 시스템을 작동을. 스탑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탑 시스템도 나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금연이랑 다이어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금연과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어요. 잘 되죠 처음에. 에너지가 충만할 때 했으니까. 그만할 거야라는 생각을 내 온 에너지를 사용해서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주변에서 그 에너지를 확 소모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좀 짜증나는 일이 생겼다거나 하다못해 교통신호 위반으로 딱지가 날라왔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담배를 물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 승질나니까.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뺏긴 거예요. 스탑 시스템을 작동시킬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아 스탑 시스템을 작동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다른 기분 안 좋은 일 때문에 내 에너지가 소모돼 버려서. 그렇죠. 기존에 끊어야 했던 게 다시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인간이 어떻게 다 이제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컨디션만 유지하고 또 이러기는 힘들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탑 시스템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라기보다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쓰자는 건데. 다른 좋은 방법? 네. 저희가 보기에는 스탑 시스템을 쓰는 것보다는 노고 시스템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스탑이랑 노고랑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노고는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스탑 시스템은 멈춰고요. 노고는 하지 마 이거거든요. 똑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청기 뱉기 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청기 올려가 아니라 청기 올리지 마. 올리지 마. 네. 그게 노고예요. 그리고 뭐 백기 올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청기가 아니라. 아 청기 말고 백기 올려 이런 느낌. 근데 그거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넛지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연구실에 있다가 뭐 이런저런 거 하다 보면 눈도 좀 피곤해지고 공기도 좀 탁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잠깐 쉬러 나가거든요. 좀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근데 그 쉬러 가는 그 경로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자꾸 살이 쪄요. 간식.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 경로에서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서 먹는 거죠. 그럼 또 계속 기분이 좋아지잖아 어찌됐든. 뭔가 제대로 에너지를 보충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살이 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스탑 시스템을 가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제 먹지 말자. 먹는 걸 멈춰. 이거죠. 그럼 또 이제 막 갈등 생기고. 안 됩니다. 에너지가 더 소보가 된다. 그렇다고 휴식을 취하러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경로를 바꾸는 겁니다. 편의점이 없는 길로. 없는 길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건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네요. 그렇죠. 거기 꼭 내가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어. 네. 이건데. 그렇죠. 그래서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는데 어떻게 거길 안 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참새가 어떻게 방학관을 들어요. 의도적으로 휴식을 취하러 갈 때 누군가를 잠깐 만나시거나 혹은 학과 사무실에 잠깐 들르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학과 사무실에 이런저런 행정서류가 많이 도착하거든요. 그걸 확인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들렸다 가는 식으로 경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잠깐 또 잊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근데 사실 그 넛지라는 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걸 왜 생각 못했지. 변기에 그려져 있는 파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좀 실생활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손 씻는 것 때문에 한창 보건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았잖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아이들한테 손을 왜 씻어야 되는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른들한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여기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세균이 있어 하면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나한테 안 보이는 게 여기 붙어있대. 혹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 씻으라고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계속 씻어라 씻어라 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요. 어떻게 했냐면 문손잡이의 세균 모양을 그렸습니다. 문손잡이에 그게 네 손에 묻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손 다 씻어요. 그러니까 넛지를 찾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부분 행동과 관련돼 있잖아요. 행동의 단계 단계를 세분화해 보시면 뭔가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갑자기 막 전체를 다 보고 한번 찾아 봅시다. 안 보이죠. 그런데 아주 세분화해서 행동 단계를 나눠보시면 상대적으로 찾기가 쉬워지십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또 발현을 해봐야겠네요. 또 책에 보면 생각의 관리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메타 생각? 네. 맞습니다. 메타 생각은 메타 인지랑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개념인데요. 메타 인지는 내가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메타 생각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내가 혹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고민이거든요. 이걸 질문으로 바꿔보면 답이 더 쉬워지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고민해 본 적은 있느냐.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그냥 생각을 많이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가라는 거면 거의 뭐 이건 철학자들이나 하는 고민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들어오는 정보는 되게 많아요. 어떤 순서로 정보를 처리하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봤느냐. 효율적으로? 네. 순서에 대한 고민은 사실 별로 안 하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하죠. 그런데 실제로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실험 연구 결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는 순서에 따라서? 네. 어떤 자료를 먼저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집장님을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를 10개 정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거부터 들려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부터 들려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10개 다 똑같이 들어요. 그러면 판단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부터 들은 사람들은 좋게 평가하고요. 안 좋은 거부터 들은 사람들은 안 좋게 평가합니다. 아 그래요? 아까 그 피크엔드 법칙에서 보면 마지막에 듣는 게 조금 더 뇌리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기억이 잘 나는 거고 이건 첫인상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첫인상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려고 했어요. 정보를 수집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정보부터 먼저 보셨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똑같은 정본데 어떤 분은 투자하겠다고 결정하시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결정하시고 약간 회사가 성장기에 있다. 성장기에 있는데 대주주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대주주가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회사는 성장기에 있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절대 투자 안 해요. 어감이. 이게 그렇게 또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생각에 관리자를 도와야 된다. 그렇죠. 우리 일할 때 관리자가 말 그대로 업무의 생산성을 위해서 매니지먼트를 좀 하듯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구조도 그렇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또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메타 생각. 생각의 관리자를 내 뇌 속에 둔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뭐 깊은 생각의 끝판왕 된 거 아닙니까?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실수록 판단과 결정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저희가 예전에 고 이건희 회장.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일대기를 저희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책도 보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깊이 생각을 할 때 한 이틀이고 며칠이고 자신의 서재에서 안 나왔대요. 거기서만 계속 깊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요한 결정인데 채 10분도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인데 그걸 10분 만에 딱 끝낸다는 건 좀 너무한 거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또 크리에이티브 루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그 서두에 습관이 되면 에너지가 조금 덜 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비슷한 겁니까? 네. 그거랑 연결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되게 바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뭔가가 하나 취소돼서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그때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일들 중에 일부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남았어. 그럼 이거 해야지 하고 앉지만 마음도 가다듬어야 되고요. 생각도 정리해봐야 되고 뭐 할지도 고민해봐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못해요. 전문용어로 붕 뜬다고. 시간도 붕 뜨고 생각도 붕 뜬다. 그게 맞는. 맞죠. 전혀 예상치 못한 편이라서. 저도 많이 겪어보는 일이라. 그런데 이걸 루틴으로 만들면 이런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는 항상 뭘 한다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거나 놀라운 발견, 연구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를 해보면 왜 미라클 모닝 이렇게 해서 다 치명인간일 것 같다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후에 일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하고. 일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자신만의 루틴. 그런데 매일매일을 보면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똑같은 시간에 쉬고 똑같은 시간에 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짜놔야 한다라는. 예를 들면 호날두 같은 경우는 낮잠 자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 15분 낮잠 자기, 몇 회 이게 다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간에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책에선가 어디 보니까 니체였나요? 니체가 동네에 철학자 니체가 산책 나오는 시간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몇 시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철학자이길. 그 시간대에 항상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항상 그 시간에 저렇게 산책을 나오지라고 생각하거나 호날두가 그렇게 정말 촘촘한 계획들을 일상적으로 해나가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루틴이에요. 그게 편한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늘상 나가던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너무 그냥 틀에 얽매어서 사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기계도 아니고 저렇게 살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보면 깊은 생각이나 창의적으로 된다거나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분들이 다 아주 촘촘하게 막 5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조금 느슨하게 계획 세우셔도 돼요. 그런데 시간 단위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은데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항상 일하는 시간 혹은 생각하는 시간 혹은 노는 시간 휴식시간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가져간다는 게 핵심이죠. 일정하게. 그래야 붕 뜨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일정하게 가져가야 된다.